자 2017년도 12월 6일 저희 카페 추천주 상한가 종목 여러분들한테 드디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500탄 모음집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요. 2013년도서부터 2013년도 2014년도 계속 추천드렸던 500탄 모음집이 1000%짜리가 지천이다. 지금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SCI 평가정보죠. 이전에 이 종목은 추천드렸을 때 서울신용평가였었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드디어 1062%의 대박이 터져서 그동안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지고 심적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 오래 참고 견디느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동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850원이면 850원이면 이 구간인 이게 850원이 아닌데 이게 1000%가 넘네요. 제가 850원이 아니라 450원, 470원입니다. 450원, 470원이니까 바로 여기네요. 여기. 여기가 지금 완전 바닥이죠. 자 여기가 지금 490원 라인 아닙니까? 오른쪽이 지금 여기 지금 마우스 이렇게 여기 지금 금액 나오잖아요. 자 여기가 지금 추천가입니다. 여기가 510원 조금 더 밑으로 내리면 490원이죠. 자 여기가 저희 카페에서 추천했을 때 당시에 추천 금액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1000% 올라갈 종목인지 아닌지 알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면 1000%짜리다 그러면은 1000% 올라가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자 서울신용평가정보가 SCI 평가정보로 바뀌면서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주 내내 6고래일이 지금 상한가인가요? 그런데도 제가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넘도록 상한가를 매일 쳤어도 제가 이 종목이 저희 카페의 제 추천주 종목이었다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오늘에서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이나 제 글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매일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라고 해서 부모 원망하지 말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세월에다가 투자하시면 이런 꿈의 대박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저희 카페의 왼쪽에 보시면은요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 시리즈 어제도 제가 동영상을 한 7개 녹음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1000%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해드리는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도 바닥에 100개가 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아르바이트를 하든 건축 현장에 나가서 내 몸뚱아리로 일당을 바꿔 팔든 1년 이상 열심히 단기 수익에 연련하지 말고 열심히 돈이 되는 종목을 적금들듯이 은행 통장 계좌에다가 적금들듯이 주어 담아라. 주어 담으면 1년에 200만원 벌이면 2400만원이 되고 2400만원이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1000% 대박이 터지면서 그 자산이 2억 4천이 될 것이고요. 하루 일단 건축 현장에서 최하 막리를 해도 최하로 10만원 이상은 번다. 진짜 잡부로 나가도 제가 15년 전에 건축회사를 할 때도 그때 당시에 최하 잡부가 12만원 13만원이었는데 지금 물가가 얼마나 뛰었습니까 15만원만 받아서 여러분들이 매달 300만원씩만 저금을 한다고 해도 1년이면 3600에서 4000만원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단기 수익에 연련하지 마라. 절대. 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저는 꼭지 목표가가 500% 올라간다 그러면 500% 올라갑니다. 그렇게 예측을 해드리고 그 수익률이 그 추천드렸던 수익률이 이 바로 밑에 자그마치 500탄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 추천했을 때 당시에 이 동영상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 검색해봐라. 3개든 4개든 5개든 검색해보다가 보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걸 아마 느끼게 될 것이다. 제가 매일 유튜브 동영상 저희 네이버 카페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 누구에게나 제가 입이 닳도록 알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옵니다. 저희 카페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꿈의 대박주 이런 꿈의 대박주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셔서 돈이 되는 종목을 그냥 열심히 주어 남으시면 됩니다. 미래의 희망을 갖고 저희 카페 2018년도 카페 가입 규정과 재무차투 교육 이렇게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종목을 선택하는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카페 정의원이 아니면 절대 재무차투 이렇게 대박이 나는 이런 종목을 골라내는 이 기술을 절대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들한테만 이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인데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을 모르고 낚시법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돈을 절대 벌지 못한다. 제가 이 종목을 2013년도 2014년도에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에 이비달토로 이야기하죠. 이 종목은 바닥에서 바닥 턴 어라운드 하면 무조건 최하 1000% 넘게 먹을 종목이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1년 동안 매집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1년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가 1년입니다. 주차를 했을 때 당치가 여기니까 이 구간이 2014년도부터 2013년도서부터 2014년도 해가지고 단 한 번도 여태까지 매도 분석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이 일주일 내내 상업가 쳤을 때도 저는 이 종목을 저희 카페 추천주라고 동영상 녹음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오늘에서야 1000%가 넘어가니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박이 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서울신용평가정보 지금은 SCI평가정보가 이때는 왜 대박이었는가 바로 잠재자산을 보면 됩니다. 잠재자산을 보면요.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주입니다. 기술적 분석주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오늘 드디어 1060%의 대박이 터졌는데요. 저희 카페 여러분들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과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박이 나는 종목 저한테 상장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피눈물 흘리는 종목들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최소의 비용을 이렇게 제공을 지불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고 있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 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정말로 이때 당시에 추천을 했는가 안 했는가 여러분들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은 기술적 분석주입니다. 기술적 분석주라고 하는 것은 재무구조는 조금 아니지만 바닥에서 이평선 결제비 좋으면서 나름대로 작전세력이 강하게 끼었다라는 판단이 들 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서울신용평가 시황분석 이렇게 해서 여기 서울신용평가 주가예측정보 이렇게 나오죠. 지금은 이제 사명이 바뀌어서 SCI 평가정보지만 최근에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소식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이 6일 7일 지금 연속 상한가 인데요. 동종목은 재무가 좋지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재물을 확인하고 매수하실 분은 손저가를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거론을 해드리죠.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주다. 바닥분석가 490원 수익률 19%입니다. 2013년도서부터 바닥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재물을 보시고 감수하실 분만 저희 카페에서 교육받은 분 기술적 분석주 교육법이 있습니다. 이런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기다린 보람을 수익으로 느낄 시기입니다. 홀딩하십시오. 강한 반등이 연속으로 오고 있습니다. 상한가 쳤습니다. 66%입니다. 홀딩하십시오. 단 한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습니다. 바닥분석 이후 110%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하락조정 구간이 왔습니다. 바닥매수자는 110% 올랐다가 하락조정이 강하게 왔는데 저는 단 한번도 매도분석 안 내리죠. 추가 반등권 조정이 끝나고 나면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홀딩하십시오. 재무구조가 좋지 않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이 우선인 종목임을 알고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바닥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시고 꼭지 목표가의 전량 수익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까지는 꼭지 목표가까지는 홀딩입니다. 계속 홀딩이라고 그러죠. 이 종목 복지 목표가 얼만지 알고 있으니까 홀딩 하는 겁니다. 상한가 쳤습니다. 홀딩 합니다. 173% 수익 터졌습니다. 바닥매수자는 추가 반등권이 또 옵니다.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왜 1000% 오를 종목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간입니다.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또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267% 수익주의입니다. 그런데도 추가 반등권이 다시 강하게 옵니다. 바닥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이렇게 시향분석 자료 1년 넘게 2년 가까이 시향분석을 계속 해드렸고요. 이런 시향분석이 어떻게 가능한가 267% 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올랐다가 이렇게 기간조정을 엄청나게 110% 올랐다가 50% 60% 빠진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200% 300% 가까이 올랐다가 또 하락조정을 계속 걷는데도 단 한번도 제가 추천드렸을 때 이 매수가 를 깨지 않잖아요. 홀딩하는 겁니다. 왜? 느낌 아니까 이 종목은 적전세력이 강하게 껴서 대박이 날 종목이다라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라는 건 아니까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을 드렸고 저희 카페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무차트 교육법에 기술적 기술적 분석주가 분명히 돈이 된다. 끼가 있는 종목들이 많다. 작전세력들이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저희 카페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분석 시험 정보를 제가 더 이상 공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동 종목의 꼭지 목표가 에 대한 정보 자료 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꿈의 대박 주식이 저희 카페 100개 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대박 종목 카페 회비 그 다음에 가입안내 재무차트 교육 500탑 모음집 이렇게 다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고서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에서야 제가 이 이 종목이 중간에서 한번 조정이 오면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1000% 칠 때까지는 일단 공개하지 말자 그래서 드디어 오늘에서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사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 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1년 동안 1년 이상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열심히 주워 담으십시오. 그러면 SCI 평가정보처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from the equivalent to 20 pm 젖은 으 características 글쎄 Creative 현